지금 여러분의 댓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3화는 3% 하이 우리 만나서 반갑다 이런 인사 말이 될 거고요. 계좌가 이제 좀 따뜻해졌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턱 밑까지는 올라왔다 이제 거의 본전 찾으셨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수익률이 좀 오르긴 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매우 불안불안하시다는 분들까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 모시고 오늘 장 상황 어땠는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 김현겸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요?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셔가지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DB금융투자에서 지금 빛나는 별이신데 말씀드려야지요. 김현겸 과장님 항상 늘 제가 감사하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김현겸 과장님과 함께 오늘도 한번 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랐죠 오르기는?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탁은 참 막판에 떨어졌죠? 네 코스탁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 보셨나 봐요. 저는 이제 오르는 것까지만 보다가 뒤에는 좀 바쁘고 못 봤습니다. 바쁘셨구나. 오늘 미국 시장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0.33%, 코스탁도 0.52%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원래 8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약 8시 50분 정도에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장 전에 연설을 통해서 불복 소송 예고를 했죠. 아침에도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또 통역을 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3% 근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혹자는 이제 트럼프가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희망도 했었습니다만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불복 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장황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일시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장전에는 선물이 1% 넘게 상승으로 출발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상승폭도 많이 줄여서 시작을 했고 이것도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탁 외국인의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좀 엇갈렸어요. 코스피는 굉장히 이틀 연속 크게 매수를 했는데 코스탁에서는 하루 만에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좀 하면서 오늘 코스탁 시장 하락의 주 원인이었고요.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들 코스피에서는 2차전지나 경기전자, 인터넷, 일부 은행주에 집중되어서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탁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둘 다 팔았어요. 둘이 합쳐서 약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1%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바이든 수혜 섹터는 당연히 아시겠죠?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지 마리화나 이런 건가요? 태양광? 네. 신재생에너지라고 일명하잖아요. 그쪽이 오늘도 강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전일하고 오늘 이틀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아시겠지만 어제는 1조가 넘게 샀죠? 네. 1조 1,348억 원 엄청나게 많이 샀고요. 오늘도 많이 샀습니다. 7,883억. 합치면 거의 1조 9천억이 넘게 산 거잖아요. 거의 2조 가까이를. 맞습니다. 거의 2조 가까이를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뭘 많이 샀어요? 아까 말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업종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학업종. 이 화학업종에는 2차전지가 들어가 있죠. 화학업종과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IT 가전, IT 하드웨어, 기계업종, 운송업종, 증권, 디스플레이 업종.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어느 골고루 사는 패턴이 아니라 집중돼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ETF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ETF 자금이 아니라. 특정 종목 골라서. 그렇죠. 지금 이런 글로벌리한 대외적인 여건. 이 여건 속에서 바이든이 아무래도 거의 되는 분위기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지아나 중요한 펜실베니아 같은 우편 투표가 거의 다 끝났지만 몇 표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지아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조지아? 커피? 커피. 그리고 말고 미국에서 조지아주의 주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조지아. 조지아가 저기 아닙니까? 한국인들 많이 사시는. 맞습니다. 직항도 있는. 그러니까요. 네 글자. 네 글자죠. 분명히. 첫 글자 초성만 한번 가볼까요? 이응입니다. 이응. 이응? 이응? 이응. 엘. 아닌데? 애틀란타. 아 애틀란타. 애틀란타. 아이고. 애틀란타 맞습니다. 그렇죠. 한국인들 많이 사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이런 도시 지역에 아무래도 바이든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있죠. 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도 있고 호크스도 있죠. 호크스도 있습니까? 농구. 농구는 호크스. 어쨌든 조지아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라는 거고요. 그 주에서 이제 주도가 애틀란타. 애틀란타는 미국의 정말 손꼽히는 그런 대도시죠. 한 도시죠. 네. 그런 도시의 표심이 중요한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는 정말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생활? 네. 무슨 말씀이세요? 평소에 하는 말도 좀 잘해야 돼요. 조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애리조나주 때문이었어요. 애리조나? 애리조나주가 원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존 맥케인 당황 의원이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거의 홈그라운드였죠. 그래서 홈그라운드라서 거의 30년 이상을 터졌대감으로 계셨는데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애리조나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잖아요. 트럼프가 맥케인 전 의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공격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면서 워낙 아리조나에서는 맥케인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높은 데인데 트럼프에 대한 반감으로 많이 표를 깎아먹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표가 적은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주가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또 쉽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니면 역전이 안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이없게 내주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평소에 행시를 참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어제가 아니라 FMC가 끝났어요. 사실 이번 FMC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얘기가 별로 안 나왔죠. 왜냐하면 워낙에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FMC의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고서들 나온 거 읽어봤는데요. 그 보고서들은 좀 갈리더라고요. 뭐 평범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일단 그 FMC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금리 유지 아닙니까? 금리는 맞습니다. 금리는 이제 0에서 0.25% 유지가 당연히 유지였고요. 파월 의장이 일단 직감접적으로 이번 대선 관련된 언급은 피했어요. 피했고 성명서 내에서 경기 판단 계획이 대선 문구에도 불구하고 9월 대비해서 경제 관련 톤은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상보다 좀 괜찮은 것 같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톤 다운이 됐는데 쉽지 않다 뭐 이 정도? 네. 톤 다운이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경기 무향책이 자꾸 안 나오니까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가 지금 미국에서 1일 10만 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조금 경제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톤 다운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냥 그러면 톤 다운만 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충격 위험이 직전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처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또 이제 자산 매입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고 이 구체적인 얘기는 보통 이제 FMC가 끝나면 3주 뒤에 의사록 공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록 공개에서 어떤 내용을 상당히 논의를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유출을 해본다면 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정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12월 FOMC가 더욱더 중요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현재 연준은 매월 최소한 8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또 400억 달러의 MBS를 매입한다라는 것이 가이던스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이 향후 자산 매입 규모 그리고 구성 만기 등 다방면으로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새롭게 검토한다는 게 이걸 줄이는 방향에 새롭게 아니면 더 늘리는 방향에 새롭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할 건데 이제 12월 달에 가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더 확대한다거나 뭔가 그런 방침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통화 정책은 상하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재정으로 가자.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산버블만 일어나고 있어요. 실물로 돈이 안 돌고 자산으로만 계속 돈이 가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이 올해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부동산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통화 우리나라도 거의 제로금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제로금리 못지않은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값이 또 추가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 자꾸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실물이 안 돌아가는 걸 통화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재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언급은 벌써 파워루장이 거의 10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선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나눠가졌잖아요. 그러면서 합의가 잘 안 됐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온 거고 여기에서 더 늦어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언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조금 더 이제 뭔가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대체로 뭐 이 증권가에 계신 분들은 이번 FOMC에 대해서 조금 증시해도 긍정적이다. 아니면 이건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어떤 판단들을 좀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로 놓고 이제 부정적인 판단은 아니고요. 그냥 연준이 바라보는 세계 경기,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한 경기가 톤 다운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톤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메꿔야 되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경기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의회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회의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재정정책 빨리 해라.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죠. 네. 강조를 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1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300달러의 실업급여가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2월 6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그런데 이제 추가 실업급여가 8월 전에는 60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600달러가 300달러로, 그러니까 원래 600달러 끝났는데 행정명령으로 300달러를 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0이 300으로 반이 줄었죠. 반이 줄었기 때문에 8월 이전 소득의 감소폭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또 앞으로 12월 6일 이후로 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물이 더 안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제 300달러까지 끊어지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은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 그 주에다가 다 불복 소송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이게 미국의 선거라는 게 이번에 이제 이 선거인단, 선거인단 수 이 사람들이 12월 초순에 정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뽑힌 사람이 실제적으로 투표하는 게 12월 정확한 날짜였기 때문에 14일 아닙니까? 네. 그때일 겁니다. 그때 이제 해야 완전히 대통령이 뽑히는 건데 선거인단들이 공식적으로 다시 투표하는 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불복을 하면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막으면 이제 그 다음 수수는 이제 하원에서 이제 대통령 뽑는다라는 건데 하원으로 갔을 때는 지금처럼 지금은 주마다 선거인단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폴로리다나 이렇게 한 주에 선거인단이 많은 주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원으로 갔을 때는 그 주당 무조건 한 명입니다. 행사하는 투표를 내가 뽑는 대통령을 뽑는 그 표가 주당 한 표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지금 몇 개 이제 선거인단 없는 주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이 주별로 따져봤을 때는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거죠. 주가 많으니까. 공화당이 이제 하원 차지한 다수를 차지한 그런 지역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많은데 주별로 생각해보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치밀한 계획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재정정책이 빨리 안 나오면 어쨌든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설마 갈까 싶긴 한데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을 만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한쪽에는 좀 염두를 해두라는 우리 DB금융투자의 김현겸 과장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괜찮겠죠. 그냥 단순하게 좀 여쭤보면 지금 막 이상하게 확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이제 앞으로. 일단 오늘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아까 제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맥케인 아니 그 이제 이번에 트럼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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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 네.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이제 거의 된다는 가정 하에 그럼 이제 이 추가 부양안의 규모가 이제 민주당 쪽이 더 크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 달러도 달러 인덱스도 약해지는 거고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원화는 오늘 오히려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1120.40 세시 반 기준으로 1120.40원으로 오늘 끝났거든요. 이거는 지금 2019년 2월 이래로 최저치예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1120원에 온 거예요. 그만큼 원화가 강해진 거죠. 1년 9개월 만에 원화가 지금 제일 강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이제 그 위아나가 물론 주축된 위아나 강세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긴 했지만 미국의 달러 약세도 영향을 받아서 오늘 원화가 이렇게 강하게 마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화가 대신 강하게 마감이 되면 이게 추세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최근에 5개년 계획 우리나라의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의 5개년 계획 있잖아요. 그걸 지금 중국도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5년의 중요한 기조가 대외 개방인데 금융 개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융 개방을 했을 때 위아나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역시 조 바이든이 확실히 되면 또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그 부분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는 워낙 강세로 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두 나라 제일 경제가 큰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두 나라가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만 있으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가 만약에 천 원에 갔다. 그러면 나는 달러를 천백 원에 바꿨는데 천 원으로 바꿔서 달러로 가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만히만 있어도 이제 내가 손해는 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유입되기 되게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 내년 내년을 전망하는 각 증권사의 하우스들이 지금 11월 초 때 보통 내년의 전망들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도 나오고 있죠. 나온 것들을 보면 어떤 증권사는 내년 전망을 호스피 2850까지 아직 안 나온 증권사 중에서 더 높게 부르는 증권사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일부만 나왔으니까. 2850까지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외국인들이 내년에는 우리 시장에 들어올 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올해는 이제 동학개미들이 우리 시장을 떠받쳐줬다면 내년에는 상당 부분을 외국인들이 떠받쳐줄 거다. 그거는 이제 환율 때문에. 대신 그럴 때는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나요? 대형주를 사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보다는 테마나 이런 중소형주나 아니면 바이오 종목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내년에는 이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만약에 우리 시장의 중심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또 종목 움직이는 게 달라지겠죠. 그게 어제 오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염두를 좀 해둬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큰 틀에서는 그 방향이 맞는데 중앙은 어쨌든 미국이 주가가 하락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은 미국이 미국 자체에 대해서 이런 이제 12월 6일 날 300달러 주는 게 끝난다. 그러면 이제 추가 부양. 이제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다시. 그거를 이제 빨리 그렇게 전에 추가 부양안이 나와야 연착륙을 하면서 다시 잘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경 과장님의 내년 환율과 관련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이것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지나고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좀 만날 수 있기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들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아서 하여튼 이번 주 고생하신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정왕 고맙습니다. memoir igne ди